초콜릿이팅 사운드 밥지 입니다. 안녕. 오늘은 여러가지 초콜릿 이팅 사운드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초콜릿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다양한 소리가 날 것 같은 초콜릿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수제 파크 초콜릿 견과류랑 오레오 그리고 건조과일 그리고 브레즐 이렇게 4종류 파크 초콜릿입니다. 두번째 민트 오레오 초콜릿 이거는 솔직히 색깔이 이쁜 것 같아서 샀어요. 민트초코 우유는 먹어봤는데 진짜 민트초콜릿이 이 색깔로 있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이것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수제 초콜릿입니다. 세번째 커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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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입니다. 이거는 초콜릿 아니라고 해야되나요? 초콜릿에 커피 원두가 박혀있어요. 보시면 초콜릿에 커피 원두가 박혀있어서 먹으면은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싸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조 과일 파크 초콜릿 건조 과일 파크 초콜릿 파크 초콜릿 톡톡 표기만 모든 아... 너무 맛있다. 커피 마실래요? 과일, 오렌지인 것 같은데? 자몽인가? 그게 약간 쌉싸름하게 맛이 나는 듯 하면서도 역시 단해요. 초콜릿 그리고 달콤하고 모른다 너무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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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너무 맛있어 다음은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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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 초콜릿입니다 저는 견과류를 좋아해서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견과류 몇 주zu 같은지 지는 아무 warning 한번 꼭 보고싶港 갓 간 Hm 파당 바삭바삭 으흠 바삭바삭 이건 좀 괜찮네요. 다크 초콜릿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준비해놓은 거를 다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큰일 날 것 같아요. 아직 먹을 게 많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고기야. 고기가 더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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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라 으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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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화이트 오레오 파크 초콜릿 이거는 반만 먹을게요. 화이트 오레오 파크 초콜릿 까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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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역시 다크 초콜릿이 좋아요 전 역시 다크 초콜릿이 좋아요 꺼내서 아름다운 바삭바삭 이번에는 프레즐 초콜릿 프레즐 초콜릿 스팟 크리넥 어흡 아 Độ 랩 전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치질을 하고 왔는데요. 양치질을 했는데도 혀가 초콜릿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초콜릿 다음 초콜릿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트 민트 오레오 초콜릿 이건 민트니까 민트니까 좀 더 괜찮겠죠? 입이 덜 부담이 되겠죠? 아니면 민트 오일까지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소금은 오우, 민트향이 제 입을 가셔줄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뼈는 딸기만uth아 벨트에 넣어먹어요! 조금씩 넣을게요.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한입 한입? 입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역시나 나네요. 이걸 다 먹으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말을 잃을 수 없었다. 작은 거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얘는 왜 작은데 다 두꺼운거죠? 왜 두께가 거의 1cm가 되는거죠? 이거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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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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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너무 맛있어 과다한 초콜릿 섭취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알 것 같아요. 이제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맛이에요. 민트 초콜릿은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커피빈 커피빈 초콜릿 커피빈 초콜릿 이건 병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커피빈 초콜릿 초콜릿 마침내 코콜릿 저게 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보다 커피향이 더 많이 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 팥팥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흑흑흑흑흑 틱틱틱틱 전복 전 이게 제일 좋네요. 초콜릿도 다크초콜릿으로 된 것 같고 원두랑 같이 먹으니까 초콜릿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듯한 개운함이 된다 할까요? 입이 엄청 달지 않아서 좋아요. 초콜릿에 바지알만 들리는것 같고 너무 맛있다. 쨔쨔쨔 불닭불닭불닭불닭 찹쌀박 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초콜릿 잇팅 사운드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초콜릿을 먹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 약간 연기증이 날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과도한 초콜릿 섭취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초콜릿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양치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